회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지금 여기 옥동에는 길거리에 노점 사항이 있는데 많이 불편하시죠? 네 좀 많이 불편하지요 애로사항이 어떤게 있습니까? 애로사항이 일단은 시장이 특별한 허가라든가 이런거 그런점에 좀 불편한 점이 많고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어쨌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? 또 다른데 갈제도 없고요 특별한 데를 정해주시면 그쪽으로 모이면 시장이 형성이 되면 저희 주위에 사 드시는 분도 더 편하고 우리도 더 마음 편하고 그런 점이 좋죠 그러면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옥동에 거리에 시장이 생긴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? 여기가 30년 더 됐습니다 오래됐다 그죠? 제가 원래 24년째입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그래서 옥동에 계신 분은 여기에 시장이 선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성화를 시켜서 장사하시는 분도 좀 편하고 또 물건 사시는 분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민들은 그 시장을 원하지요 주위는 시장이 없으면 불편하죠? 예예 많이 원하지요 네 그런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도로에 불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여러 사항도 있다 그죠? 안동시에서 하루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결정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저쪽 위쪽에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좀 공터가 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노점상을 옮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원과 노점상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옥동이 더 좋은 도시가 되고 더 좋은... 그렇게 되면은 거리 환경 정비로 되고 또 노점상도 좀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고 시민들도 쉽게 물건 구입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?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? 안 그래도 주위에서 뭐 좀 시끄러운 면도 많고 그렇죠 지금까지 또 노점상 때문에 또 옥동이 시끄러웠잖아 그죠? 이제 일 달라고 했지만은 그건 임시방편이잖아요 좀 영원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 먹이 살살이 더 좋고 네 그쵸? 예 시골에서 농사지가 나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죠? 네 중간흥원이 지금 많이 앉아계세요 예 여기에는 그냥 뭐 장날 따로 없이 그냥 매일 장이 일어나는 이러한 곳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매일 일어납니다 여기는 그렇죠? 네네 신시장이나 구시장 뭐 북무시장 가보면은 장날 되면은 특별히 많이 모였는데 여기는 그냥 평상시 장이 서더라고요 하여튼 회장님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사 잘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